김효진 이러면 어떡해요? 자, 다시는 당신과 김효진 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가 둘이 같이 할 수 있는 곡이 TT밖에 없어가지고요. 사실 TT도 맞춘 게 아니라 그냥 할 줄 알아서 하는 거예요, 저희가. 그래도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요. 저희가 또 이렇게, 저는 또 자주 하지만 우리 효진이는 이렇게 또 공략둥이 아주 귀여운 척을 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, 그죠? 아주 좋은 기회니까 눈을 크게 뜨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또 우리 멤버들이 잠깐 모금하는 시간도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금 한 번씩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. 혹시 우리 효진이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? 감사합니다. 아리가또. 아리카. 땡큐. 아리카. 아리간뉴아. 아리카. hi. 이겼습니다. 아들아 아들아 아들아